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초보 운전 연습 절대로 하지 마라 초절하 시리즈 차폭감 익히는 법 보는 법에 대해 설명드려 볼텐데요 차량의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끝부분에 대한 감각, 공간 감각이 부족하신 분들 이 시간 차폭감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쉽게 차폭감을 잡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다 왔다봉 차량에 왼편의 운전석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전방, 측면, 후면 쳐다봤을 때 어디가 가장 어렵나요? 당연히 후면이죠 후면이 어려운 이유는 후방 카메라와 감지기 이런 아이템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룸밀러만 보고 뒷유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공간의 여유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리 들여다보고 붙였다가 내려서 확인하고 감각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옛 어르신들은 후방 카메라 감지기 없으셨을 때 이 녀석만 보고 주차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운이 나쁠 때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는 뒤쿵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하기 싫다 그러면 카메라 어라운드 뷰 이런 시스템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가격이 쏠지 않게 비싸다 좁디좁은 골목길을 통행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은 바로 여기 조수석 앞부분 범버가 닿을까 닿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워져 있는 차량 옆을 지나갈 때 물론 어느 정도 내 차량이 진입했던 경우라면 사이드미러 끝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확인할 수 있지만 앞범버부터 붙여야 될 때 어느 정도 붙여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차량을 붙여보면 앞범버가 이렇게 넓잖아요 넓은 범버 가운데 막상 내려서 보면 닿을 것만 같았던 그 부위가 이 절반이나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워져 있는 옆차랑 부딪혔냐 안 부딪혔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는 좁은 골목이라고 가정했을 때 맞은편에 차량이 온다 내가 그럼 우측으로 최대한 상대편 차량을 위해서 비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세워져 있는 차량과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붙여보겠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이 핸들을 얼마큼 조향했느냐에 따라 바퀴 움직임을 모르신다면 핸들 조향에 따른 바퀴 움직임에 대한 영상은 다음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맞은편 오는 차량을 위해서 핸들을 반바퀴 감았다가 다시 또 핸들을 감은 만큼의 또 반대로 풀어주면 내 차량이 세워져 있는 옆차와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대략 한 70-80cm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 대시보드 이 정도 공간이 밖에 더 남아있다는 거 약 3분의 1 정도 더 남아있다는 거 가늠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핸들을 조향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맞은편의 차량을 위에 내가 이 정도까지 비껴줬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붙여야 된다 하면 핸들을 반바퀴씩 조향하는 겁니다 반바퀴씩 반바퀴 감아줬으면 또다시 반대편으로 한 바퀴 감으면서 내 차량을 반듯하게 붙여보는 거예요 한 번에 한 큐에 와악 그자 감으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핸들은 소심하게 반바퀴 혹은 반의 반바퀴씩 조향한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자 자 옆을 보시면 이제 사이드미러에 한 개 두 개 공간이 남았어요 아까 75cm 남았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약간 50c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 범버 보면 닿았어요 먹고 들어갔어요 씹혔어요 대발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죠 그렇지만 내려서 보면 얼만큼 여유 공간이 있는지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이 차량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 차량도 사이드미러가 펴져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이드미러가 펴져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옆차와의 공간이 0.5m 50cm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면 이미 대시보도는 옆차를 씹어먹고 더 들어갔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맞은편 오는 차를 피해준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이상 붙이신다면 사이드미러끼리 붙을 수도 있다 요렇게 양쪽이 턱턱 부딪힌다 참 전하기도 애매하고 전하 안하기도 애매한 사이드미러끼리 뽀뽀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차폭감 실전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맞은편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이 좁은 골목의 삼거리에서 핸들을 이제 조향해서 좌측 우측으로 코너링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시점부터 핸들을 조향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안쪽이 끓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다가는 바깥쪽 범버가 늘 끓겨버리는 사람들 또 바깥쪽만 신경쓰다가 안쪽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신경써야 됩니다 그럼 대발이가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성인 무릎 위치가 저기 보이시는 휠 끝머리 부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이 따라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성인 무릎 위치에 그 휠 끝부분이 가려진다 한다면 이 정도 조금 더 나가볼게요 대발이 씨가 여기까지 가려진다면 핸들을 조향했을 때 앞이 닿냐 안닿냐 닿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가면 닿아요 더 나가면 닿아요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실 때나 좁은 공간에서 코너링을 하실 때에 어느 시점에 핸들을 조향해야 내 차량의 외륜차를 생각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지 그 시점은 성인 남성 무릎 대발이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간 한 0.5m 가량의 높이가 운전자 시각에 가려져 보일 때 핸들을 조향하며 아슬아슬한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보통 차량마다 휠 위치가 다 다르긴 하지만 휠이 다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핸들을 조향해 주신다면 우리 차량의 외륜차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좌우 삼거리에서 대발이는 좌회전 및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세워져 있는 차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거리가 남았을 때 좌측 우측 코너링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미 운전자의 어깨가 돌고자 하는 모퉁이 기준점만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핸들을 조향하시면 안쪽에 안 부딪힌다는 거 알아요 여기 휠이 절반 정도 가렸을 때 핸들을 조향해 주시면 맞은편에 대략 1m가량 이상의 여유공간을 남겨두고 충분히 통과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려서 휠 끝머리까지 온다 하면 핸들을 조향해 볼게요 그럼 살짝 부담스러워요 살짝 부담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대발이는 대략 대발이 차량의 앞범버 끝이 어디쯤 있는지 대충은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보 운전자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후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차빼기를 해야 되지만 맞은편에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 차량 앞에 또 이중 주차가 덩그러니 되어 있다 그럼 내가 내중차 생각에서 옆차 앞범버와 내 어깨 일치하면 핸들을 조향하려 하는데 세워져 있는 이중주차에 닿을까 노파심이 생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더 나가야 내 차량에 핸들 감는 바깥방향의 외룬차를 보호할 수 있냐 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휠이 절반 이상 가려졌다 그러면 핸들을 좌측 우측 감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그 이상 감게 되었을 때는 한 번에 핸들을 돌려 나가려고 하지 말고 세대한 붙일 수 있는 만큼 붙였다면 다시 빠꾸 한번 해서 약간 각도를 또다시 수정해서 나가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차량과 정신건강에 좋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덤프트럭은 어떡하냐 트랙터는 어떡하냐 이런 로드헬러는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은 댓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세워져 있는 장애물과 닿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못 지나갈 것 같아 난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 돼? 돼 돼? 돼 돼 진짜 확실해? 어 돼 돼 그래도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아니야 돼 됐어 됐지 됐지 이거 쿠키 영상이다 쿠키 나왔어 됐지 좋아요 안녕 충분 ju master 사러 삼 됐지 형 이거 어떻게 어우 카드 소 그 이거 그 찐 Brock arg 엄덕 아 그 익 예 somehow 안 біль 완성